자이코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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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난 자하야 아침은 모닝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출근하고 연습도 하고 집가서 여유롭게 제일 많은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시간 음 피오나랑 같이 있을 때 음 음 완벽해 해주는 말 어 예쁘다 가자 Thank you 오늘 진짜 너무 예뻤어요 뭐 당연하지 그게 숨쉬는 것처럼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고를 봐 그러면 심심하지가 않아 뭐 왜 그런지 알지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를 봐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확 풀려 아무래도 나 뭐 명언 명언 뭐 내가 하는 말이 다 명언이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나의 잔점 나의 잔점 가 진대 자체가 잔점 뭐 뭐 그린도 우리 나의 예쁨에 놀라서 어디까지 않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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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enia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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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